맥사 메일 프롬 데이터 자 지도는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다 이메일 폰지 이제 데이터 메이비 하 포지션을 임바빙 더 레티투드 엔드 롱 지주 오브 플레이스 원어드레스 롤드 오르 오브 오덜 자 이와 같은 데이터는 당연히 지리 적인 이런 지적 위치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뭘 포함해서 라티투드 위도야 경도야 이게 위도야 위도 경도지 한 지역에 한 지역 또는 한 주소 도로 그리고 국경에 위도 경도를 포함해서 썸맵스 유즈 스태티컬 데이터 투쇼 서치 빙스 엘즈 파퓨레이션 자 어떤 지도들은 통계적인 데이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 뭐하기 위해 자 인구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구는 숫자 정보밖에 안 필요하지 또는 색깔로 표시할 수가 있겠지 진하면 인구가 많은 거 또는 동그라미로 표시할 수 있겠지 동그라미로 인구가 많은 거 사람 모양으로 표시할 수도 있잖아 사람 모양 사람 크기가 크면 인구가 많은 걸로 아더스 유즈 퀄리터티브 데이터 서치 에즈 로케이션 자 다른 지도들은 질적인 데이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 사용한다 서치에서 웍과 같은 자 브레슬랜드 초지지 초지나 아니면 에러스 캔 엔터 웬 데이터 콜라티브 데 오류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 데이터가 수집이 될 때 피할 수가 없어 약간의 오류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죠 맵스 메이드 바이 지오그라픽 인포메이션 시스템 맵스 온 디 인터넷 gps 유닛 머스트 비 디지타이지드 자 지도들인데 꾸며주지 자 지리적인 지리정보 시스템이잖아 GIS가 지리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도들 그리고 맵스 온 인터넷 인터넷에서 만들어낸 지도를 그리고 gps 유닛들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디지털화 되어야 된다 디지털화 된다는 건 숫자로 표시돼야 된다 그리고 there is two the data must be put in a form that the computer can read 그 데이터는 입력이 되어야 된다 이런 형태로 어떤 형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디지털화 된다는 건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정보로 전환되어야 된다 결국 숫자인데 뭐가 뭘로 되어있는거에요 0과 1로 되어있는 걸로 전환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한 지역의 위도와 경도가 33도 뭐 경도 18도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면 이거는 바뀌어져야 되지 디지털화 된다는 건 0과 1로 된 숫자들로 바뀌어져야 되지 컴퓨터가 이걸 인식하게 되지 그리고 컴퓨터는 이걸 어떤 형태로 표현하게 되잖아 some of this digitizing is done by humans plotting and entering the information and thus there is the potential for human error 자 이와 같은 디지털화는 행해진다 인간에 의해서 이런 뜻이지 아 by ing야 이렇게 봐야 돼 by ing by ing 얘는 의미상의 주어야 인간이 plotting 표시하고 그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행해진다 따라서 there is the potential for human error 무슨 가능성이 있는거야 인간의 실수 인간이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On historic maps and even some modern maps there might be a lack of data gaps in the data and even erroneous data 자 역사적인 지도 심지어 어떤 현대적인 지도에서도 이건 어떻게 하냐 전치사고지 뭐가 있어? 자 데이터의 부족도 있고 또 계속 다 같은 부호야 자 데이터의 차이도 있고 심지어 오류만한 데이터도 있다 다운덕과 2번지 자 내재된 한계지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지는 지도 4개 단어 다운덕과 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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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지